창피야 쫄았지? 창피야, 살아 아무리 밀려나? harmed 창피야collet 뜯은 딸버 오! 어엏 오! ㅋㅋㅋㅋ ㅋㅋㅋㅋala 나 이거 찍어 podcasts 장난치다가 떨어졌습니다 아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해소 다 부서졌어 해소가 부서졌습니다 근데 베어링이 녹이 엄청납니다 녹슬었어요 아 버려야 됩니다 이거 가요 해소하고요 오늘 가우이 세대가 다 다 문제 생겼습니다 또라이 같은 가우이